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천입니다. 드디어 자료분석의 기술 개강합니다. 화이팅! 자료분석의 기술 줄여서 자분기 2023 버전이 드디어 출시가 되는데 작년에 좀 일찍 나왔고 올해는 완전히 또 개편이 되면서 현행 신경의 출제 트렌드에 맞게끔 문제가 새롭게 탈바꿈 되느라 다소 준비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먼저 자료분석의 기술 지금부터 자분기라고 부를게요. 자분기의 경우에 강좌 목표가 분명합니다. 핵심 주제인 막전히 근육 유전, 즉 1등급과 2등급을 결정짓는 이 핵심 문항들에 대해서 유형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 루틴을 확립한 다음 이거를 우리가 다 어디에서 이미 기본 뼈대를 잡았냐면 철철 개념의 킬로로직에서 뼈대를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 킬로로직의 실전 적용 훈련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즘에 쌤이 이제 철체 개념 현장 강의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1월, 2월에 유전 공부를 하고 나서 뭔가 의욕 넘치게 유전 기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쌤한테 이제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쌤. 아, 아라는 듣겠는데 혼자 이게 문제풀라고 하면 시작점이 잘 안 잡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곤 하는데 한 과목만 하면 사실 그 과목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거든. 문제풀이 루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 입장에서 문제, 새로 만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시작점을 빨리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시작점을 빨리 잡는 게 진짜 힘들어. 기출 문제는 풀다 풀다 보면 적응돼서 딱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앞으로 보는 새로운 시험에서 새로운 문제의 시작점을 빨리 잡는 건 쉽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분계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작점 잡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스킬과 논리를 배웠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타이밍에 어떤 조건에서 또는 어떤 상황에 써야 될지 사실 판단이 아직은 잘 안 서. 충분히 체화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킬로로직에서 우리가 뼈대를 잡았던 것을 이용해 유형에 따라서 시작점, 스킬, 롤리를 잡아보는 문제풀이의 루틴을 확립해 보는 거야. 일종의 문제풀의 어떤 행동강령을 생각해 보는 거지. 모든 것이 다 획일적으로 될 수는 없지만 유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60, 70%의 뼈대는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볼 수가 있어. 그리고 사실 학생이 시험장에서 강사처럼 문제를 풀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실전 연습으로는 충분하다고 봐. 수강 대상자의 준비사항,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개념 강좌는 다들 잘 가르치시기 때문에 소음생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스타일에 맞게끔 개념 수업을 듣고 하거든. 그런데 이제 어떤 킬러의 강좌 또는 핵심 단원 심화 강좌를 들을 때는 또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여건 주변의 소문을 듣고 이제 쌤의 잡음기 강의만 싹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중간에 합류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이제 곤란한 점이 뭐냐. 어쨌든 강사들이 얘기하는 문제 푸는 스타일은 약간씩의 접근이 다르지만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다 같은 얘기였구나라고 깨닫지만 일단 수업을 들을 때 다소 번거로운 게 설명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단어나 또는 접근법 자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가 잡음기에만 합률한 분들이라면 번거롭더라도 철철 개념의 킬로로직을 수강을 해주시는 게 수업을 들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막전이 근육 유전의 경우에는 기출 1회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기출을 토대로 해서 유형정리 그리고 앞으로의 변형의 가능성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기출 1회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잡음기 수업을 들으면 앞뒤가 바뀐 거라고 나는 생각에. 그래서 잡음기 듣기 전에 기출 1회독 뭐 쌤 교재로 하면 MDGC 기출문제집 핵심 기출에 대해서는 강의 수강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해설지 프리지만 보고 또는 혼자의 능력으로 풀어서 맞췄던 틀렸던 간에 앞으로 이제 강의를 위해서 프리를 교정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기출 문제의 경우에는 쌤이 촬영에서 올리는 MDGC 기출 문제 프리 강의를 선별적으로라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철철개념 킬로로직 수강 이걸 베이스로 하고요. 막전위 근육 유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출 1회독을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강 방법. 맨 처음 킬로로직 복습을 해주셔야 쌤이 얘기하는 말들을 잘 들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잡음기 문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강의용 문제를 플레이 문항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2회독을 위해 준비된 문제를 리플레이 문항이라고 할 거야. 잡음기 문제 예습을 하실 때 플레이 문제를 이용할 건데 풀 때 두 번 풀 겁니다. 여러분들 예습하실 때 처음에는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재고 문제를 읽으시고 바로 자료 해석하지 마세요. 문제 읽고 그 다음에 선지 기니 뒤로 내려와서 선지를 읽어야 돼요. 그 다음 선지에서 물어보는 거 위주로 해서 자료 분석을 하는 거야. 그게 실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하나거든. 문제 읽고 바로 자료 해석 들어가면 자료 해석에서의 시작점 잡기가 어려워. 해석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장에서의 풀이는 가급적이면 문제 읽고 유형 파악한 다음에 기니 뒤 선지로 내려와서 기니 뒤에서 뭘 물어보는 건지를 확인한 다음 물어보는 거 위주로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럼 시작점 잡기가 좀 용이하거든. 즉 시험장에서처럼 풀어보라는 거지. 시간 안에. 그러면 당연히 완성형의 풀이보다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볼 시간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가능성이 높은 쪽 시행착오가 낮아 보이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다로 채점하지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푸세요. 그때는 강사처럼 문제를 분석한다는 마음을 시간에 구해보지 말고. 문제 읽고 자료 분석하고 선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답 해설을 확인하는 거야. 그럼 한문항당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대략 한 15분 정도가 걸려. 오래 걸리면 20분이 걸릴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수강을 통해서 풀이 과정 교정 및 핵심 정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습을 한다면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최고의 효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정도의 고민을 한 상태에서 강의 수강을 하면 샘이 설명하는 것을 거의 놓치지 않고 다 흡수하게 돼요. 그리고 풀이 과정을 교정하고 핵심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강의용 문제 쪽에다가는 풀이 과정 교정에 대한 문제 풀이 루틴을 메모해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풀이 과정이나 첨삭은 정답 해설집에 다 되어 있거든. 올해 자분기 교제는 풀이 정답 해설집이 되게 보강이 많이 됐어요. 혼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정답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이회독을 해야 될 때 작년 소험생들 중에 일부가 샘 제가 자분기 교제를 두 권 구매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반복하고 싶은데 풀었던 것도 또 보려고 하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샘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중요한 문제 같은 거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나요? 그거에 착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용 문제, 자분기 문제는 최소한 이회독을 해야 되거든. 실제 과거 소험생들 중에 특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3회독, 4회독을 하시는 분도 내가 봤어.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소한 이회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동일한 문제를 한 번 더 수록했습니다. 리플레이라고 표현을 하는 문제야. 동일한 문제야. 그래서 리플레이 문항 파트가 있어서 그거를 차후에 다시 한 번 이회독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샘 그러면 복습용으로 똑같은 문제 풀어요? 그러면 좀 복습용으로 다른 문제는 풀 수는 없나요? 그런 문제들 다 준비를 했어요. 부교제로. 그래서 수강 방법 잘 숙지해 주시고 만약에 본인이 시간이 정 없어서 이런 완벽한 예습을 할 수 없다면 문제라도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어주셔야 돼. 그러면 대신에 풀이 과정에서 100%의 흡수 또는 충분한 고민 이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 샘이 보통 현장 강의 기준으로 하면 한 시간에 네 문제 정도로 분석을 해주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한 강을 듣는다고 했을 때는 네 문제를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들어준다면 딱 호흡의 길이가 맞을 거야. 샘하고. 자분기 주교제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분기 교제입니다. 먼저 처음에 각 주제별로 킬로로직 집이라고 해서 철철 개념에서 우리가 함께 했었던 킬로로직의 내용을 압축 정리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샘이 그거를 스피드 있게 압축 정리할 겁니다. 철철 개념의 킬로로직에서는 원리 이외 정리하는 방법 이거를 다 설명했다면 자분기 킬로로직 집은 핵심적인 것만 적용을 우리가 실전에서 쓰는 것만 딱 간결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강의용 플레이 문제가 있고 그걸로 1회독 강의 들을 때 활용하시고요. 예습할 때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복습력 리플레이 문제가 있어요. 그걸로 나중에 2회독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2회독의 목표 시점은 9평 전까지는 2회독을 해달라. 왜냐하면 9평 끝나고는 파이널 시기라 사실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고 할 게 정리할 게 많거든. 그리고 빠른 정답지가 있고요. 올해는 문제집과 해설 분석집을 분관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해설 및 분석을 꼼꼼한 해설과 첨삭이 포함되는 해설 분석집이 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권이고요. 문제집과 해설집으로 되어 있어요. 부교제의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분기 주 교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킬로로직, 문제풀 류틴, 막전위 근육 유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면서 이제 훈련을 해야 돼. 수업을 들은 것을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훈련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범위로 이루어진 실제 모의고사도 있지만 철투철미 시즌 1, 2, 3.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 전까지 격일로 주간지 스타일로 해서 하루는 기본 문항 훈련, 하루는 킬러 문항 훈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주간지 형식의 부교제를 준비했습니다. RGB, 기본 문항 모의고사 만점 시컨스, 킬러 문항 모의고사 이 두 개를 합하면 모의고사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기본 문항 16개, 킬러 문항 4개 그리고 총 60회, 60회라 합이 전범위 모의고사로 치면 60회 모의고사를 소화하는 겁니다. 9평전까지 그리고 더코어라고 해서 핵심 정리집이 올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2023 철철 개념의 필기노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다른 것과 좀 세로 모양이 아니라 가로 모양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RGB부터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자분기 수업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교제를 안내하고 있는데 RGB는 기본 문항 모의고사로 비유전 14개와 유전 2개 그리고 합이 16문항이 한 세트가 된 모의고사입니다. 활용법은 주 3회, 5개월 동안 총 60회를 준비할 수 있어요. 활용 시기는 4월에서 8월까지로 계획이 잡혀있고 시즌 1 30회, 시즌 2 30회 이번에 나오는 건 시즌 1입니다. 만점 시퀀스의 경우에는 RGB와 세트가 돼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교제인데 킬러문항 모의고사로 어렵다고 하는 유전 킬러문항 4개가 한 세트가 된 모의고사로 생각하십니다. 활용법은 주 3회, 5개월 동안 총 60회, 4월에서 8월 그래서 일주일에 총 6일을 RGB와 만점 시퀀스로 격일로 활용하는 거예요. 격일로. 시즌 1 30, 시즌 2 30, 합이 60회입니다. 더코라는 제목으로 해서 핵심정리식 같은 경우에는 수능 필수 개념정리, 개념서와 뭐가 다른가요? 개념서는 용어, 기본개념, 그리고 암기사항, 자료해석, 문제, 방대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에 다뤄야 될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라면 핵심정리집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필수적인, 너무 기초적인 걸 뺀 필수암기사항, 기본 문항을 실수없이 풀기 위해 꼭 알아야 될 그러한 수능 필수 개념을 정리하고 기본 문항 실수 방지용, 기출자료의 선지 분석, EBS자료의 선지 분석을 담아놓은 정리집이에요. 구성의 개념사항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복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철철개념 필기노트는 2023 철철개념의 수업 내용에 대한 필기노트 수업 일치도를 위해 99%의 싱크율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교재 내용과 수업 정리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성으로 가독성을 향상시켰는데 실제 이 필기노트 샘이 수년간 만들었을 때 세로로 책 모양으로 했을 때는 뭔가 수업의 흐름과 잘 맞지가 않은 경우가 덜어있어. 구현해주기가. 그래서 올해는 가로 모양으로 해서 칠판의 모습으로 구성을 짰어요. 그래서 수업의 흐름과 그리고 본인이 필기하고 생각하고 봐야 될 내용의 흐름이 최대한 일치될 수 있도록 훨씬 가독성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 자분기 촬영 및 업로드입니다. 자분기 촬영 및 업로드예요. 개간 3월 마지막 제주에 시작이 됩니다. 정확한 날짜가 올라오면 결정이 되면 공제 올릴 거고요. 유전의 경우에는 스튜디오로 버전으로 제가 촬영을 할 거고 그리고 막전의 근육은 형광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의 경우에는 4월, 5월 2개월간 촬영이 될 거고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막전의 근육은 5월 한 달 동안 촬영이 됩니다. 업로드 확인 시점은 매주 월요일로 차후에 다시 한번 공제해 드리도록 하고 완강 시점은 6월 평가원 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간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긴급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분기 촬영 및 업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분기를 기점을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훈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생명과학을 얼마나 1월, 2월, 3월에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하반기가 결정되는 건 맞는데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에 치이고 다른 과탐과 밸런스인께 공부하기가 그동안 쉽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 자분기 강좌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정비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쌤 개념 강좌를 듣지 않으신 분이든 쌤 개념 강좌를 함께 해왔던 분들이든 쌤이 추천하는 건 뭐냐면 대략 3월까지는 또는 늦어도 4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개념을 끝내주셔야 돼. 이때 개념을 끝낸다는 것은 더불어서 기출 1회독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개념과 기출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4월부터 5월까지 자분기라는 심화 강좌를 통해서 한 번 더 막전이 근육 유전을 2회독한다는 마음으로 쌤과 훈련을 같이 해보는 거야. 그럴 때 수업만 들으면 채화하는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RGB 만점 시퀀스 핵심 정리집 필기노트를 갖고 부교조로 잘 활용해 주신다면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믿어요.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로 올해 수능대방 나시길 바랍니다. 수능대방 화이팅!